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안 깔아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보다는 판부터 깔아놓고 그 다음 이제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만들어가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법 통과는 기정사실이고 이제 진상규명 되는 과정일 거다. 그런데 진상규명이 될 때 형님들이 말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건강 챙기는 거다.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계속해야 할 역할들은 아까부터 이야기했듯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안 수정 운동도 계속해야 되겠고 일단 21대에서 법안을 좀 더 단단하게 다듬어서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와 억울함을 풀 수 있게끔 법에 담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과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기뻤고 가슴이 정말 떨렸어요. 이제 뭐 기쁘다기보다는 우선 또 걱정이 또 앞서더라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기 쉽습니다. 잠수사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다친다든가 그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에 정부에 의해서 보장을 해줬다는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법이 발생되므로 인해가지고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잠수사 25명 중에서 소상 입원자들이 처음에 수상구조법으로 해서 해경의 치료 지원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수상구조법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트라우마라든가 잠수병에 관련된 것들 특히 골계사 같은 게 빠져 있어요. 제대로 된 치료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는 당시에는 트라우마가 없었더라도 지금도 또다시 뒤늦게 트라우마가 발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도 치료 대상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고 병행을 하고 내가 이때까지 소망했던 내 직업 그쪽으로 다시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최고입니다. 다짐을 했었는데 꼭 통과를 시키겠다. 그래도 정말 통과돼서 김관원국 통과돼서 기쁘고 잘 있으라고 같이 이렇게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진상규명이 똑바로 제대로 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또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납니다. 빨리 진상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잘 이루어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게 되고 또 사후가 일어나더라도 또 사후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들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을 알았을 때는 전보다 부둥켜 열고 울고 뛰었죠. 어렵게 통과가 된 거고 계속 계류가 돼 있다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 수가 없어서 암 당했었거든요. 해외에 시행하고 있었던 그 시행해서 시료를 거두고 있는 그 방안들을 도입을 한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이긴 하지만 운전면허 제재를 통해서 실제가 양립의 채무자 당연히 지급을 해야 마땅한 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라서 버틸 수가 없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밖의 이번 내용이 긴급, 한시적 긴급 지원 제도의 국세청을 통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국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행률이 높아지는 데에 도움을 줄 거라는 거는 확실하고요. 현재 가지고 있어 이번 법안, 이 전에 있었던 법안은 말하자면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명령에 되어 있는 법 제도예요. 그거는 어찌 보면 사실 지급하라라는 명령에서 끝나는 법이에요. 지금 이제 새로 도입되고 있는 방안들은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적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이익을 통해서 양육비를 줘야 된다는 사회적인 규범도 생겨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아동의 생존권 보호 활동을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아동의 생존권의 핵심은 사실 양육비예요. 아이가 자라는 데에 성장 비용은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거를 부모가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입장인 거고 그게 이제 결국 사회 규범이나 사회 인식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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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